무섭이 끄고 갑니다 나 홀로 숨바꼭질 하는 법 필요한 물건 인형 쌀 바늘 붉은 실 소금물과 칼 등의 날카로운 물건 사전준비 하나 인형의 솜은 전부 뺀다 그 대신에 쌀을 넣는다 둘 자신의 손톱 또는 피를 인형 안에 넣고 붉은 실로 구멍을 막는다 셋 욕조에 물을 채우고 수물 장소에 소금물을 확보해 둔다 사진 준비는 다 됐어 다음엔 실행 순서를 확인하자 나 홀로 숨바꼭질이네요 육카라부터 연락이 왔던 것은 오전 3시가 넘어서였다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할 리가 없을 텐데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육하에게 온 부재중 전화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난 알 수 있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금 괜찮나요? 부금 쌍... 저기 볼륨 깜짝이야 나 홀로 숨바꼭질 부금이 좀 크죠? 부금 조금 줄일께요 안녕하세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육하는 집에 있나요? 잠깐만요 부금 조금 줄이구요 이 정도면 될까?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밖에도 비가 심하게 내려서요 역시... 이건 실례겠지? 이젠 늦은 밤중에... 이런 늦은 밤중이구나 오신분들은... 오 깜짝이야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오 귀엽네요 왜 집에 갈 데가 이렇게 많아 어디부터 가야되지? 전원은 들어오는 것 같다 식기가 있다 텅 비었다 전골이 있다 기름이 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있다 오 뭐야 이거 비싸보이는 항아리 방석이 가득 들어있고 이거 왜 이렇게 먹을게 많은데? 먹을 순 없네요 반대쪽 벽에 신발장이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다 지금도 크다고요? 부금이? 아유 소녀님 감사합니다 이까지는... 뭐건만을 제공하여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풍에 비싼 2층, 2층 저기로 올라가면 되나? 어디로 갔지? 잠겼고요. 어, 뭐야? 요카! 그러니깐, 요카! 비명소리가 아주 잘 지내요. 와, 바다야. 와, 제기야. 뭐야? 요카, 요카 일어나봐, 요카! 요카 어떻게 된 거야? 요카! 구두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부금이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크다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기 잠겨있었지. 어? 아저씨! 어? 어떻게 되는 거야? 헉. 덧줄이라고? 덧줄이면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이정도?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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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 그거 아닙니까? 나 홀로 숨바꼭질 그거 할때 뭐, 글 써놓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들어야? 한자로 뭐 쓰는 거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안 적어요? 지금은 들려요? 너무해 뭐 이거 EDM인데? 이거 EDM인데 실례잡기 하고 싶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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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온다 못 온다 오늘은 본방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가 좀 미흡해서 지금 푹은 괜찮죠? 딱 좋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리와봐 이 바보 멍청아 어머 어? 어? 쓰읍 똥집 당했습니다 뭐야? 처음부터 해야 돼? 헐 헐 헐 그 다 봐야 돼? 이거? 건너뛰기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상황 됐으면 딱 이제 인형 나오기 전에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장 저장 아 있었구나 저장 된 거지? 됐어 됐어 잘 만들었네 별거 다 있네 특수 기능 뭐야 뭐 막 스케일도 씁니까 이거? 장비도 있어? 장비도 있어? 오 막 갑옷도 입습니까? 기대되네 자 그럼 여기서 화장실에서 그치 2층을 가면 저장 요카가 있겠죠? 헉 요카 어떻게 된 거야 요카 그리고 나가면 아저씨가 쓰러져 있겠지 아저기야 메소드 연기 메소드 연기 질이죠 아저씨 아저씨 계란 드실라오 여기서 저장을 해야지 나 웃긴다 그러고 보니까 밑으로 밑으로 도망가서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죽은 거 아니야 멍청이 같이 저장 됐죠? 저장 된거죠? 오케이 자 갑니다 너무해 네 아저씨도 나올 이비엠 이비엠 아저씨도 나홀로 손바꼭주를 같이 했나? 아저씨도 나홀로 손바꼭주의 아깨아아 깨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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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이거 뭐야 아이차가 차가워 아이차가 차가워 아아 아아 아 무서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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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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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지? 어 됐다 어 뭐야 됐다 됐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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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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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동 플레이 돼 오 됐다 됐다 문이 잠겨있다 구급상자가 있다 벽장에는 옷이 있다 꽃이 있다 뭔가 있다 불단의 열쇠를 찾았다 오 열쇠 뭐지 아 방금 그게 던진거에요? 꽃병을 던져서 살아남은거에요? 지금 열쇠를 못 내나? 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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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야여여여여여КА 야여여여여여여ія 뭐더지 뭐더지, 이씨키야 너에게 내가 기회를 주마 자! 자 우아아아앗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nationalism ㅜㅜㅜㅜ instantly 잠깐만 너구 막혔어? 너 여기 막혔네? 잠깐만x2 잠깐만 잠깐만 나 여기있어 여기있어 카루님이 열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라디오 끝냈다고 복수하는건가요? 카루님 어서오세요 좋은 라디오? 왜 좋은 라디오? 문이 잠겼다 우와 문이 잠겨있으면 기다려주네 문이 잠겨있으니깐 기다려줘 착한 나라쿠마 어 여기도 문이 잠겨있다 아 나 죽었다 아아아아아아 불단인거 같다 어 자물쇠가 걸려있다 이거 어떻게 써 근데 무기방패갑옷투구장식품 무기방패갑옷투구장식품 와 나 기대된다 이거 아이템? 이걸로 하는가? 불단의 열쇠 미유키님 어서오세요 뭔가 들어있어 어 그렇지 성냥을 찾았다 이걸로 뭐해 어 이걸로 아까 불 꺼졌을때 성냥키는건가? 어? 그쵸? 성냥 불을 피우는데 사용할 수 있다 아닌가? 아 무기없어요? 근데 무기라니 왜있는거야? 신문이 놓여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뭐지이? 뭐지 성냥 뭐지 어쨌든 저장하고 도망갈 도망을 밑으로 와서 그죠 밑으로 도망와서 올라가서 밑으로 가서 미리 해놔야지 옆으로 가면 가서 요거를 깨면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나는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그 다음이 문젠데 자 이제 합니다 곰인형을 태워야 된다구요 된거야 된거냐고 오케이 갑니다 너무해 좋은 라디오는 끝났다고 이젠 하지 않을거야 네 사람들이 안오거든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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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있대 여깄어요 여기 사람 있다구요 다좀 구해줘요 다섯개 떼 다섯개 떼가 뭐지 근데 저장 저장 저장했고 이제 뭐해야돼 평범한 병기다 다섯개 떼 도와줘서 살려줘봤죠 오오오오 야 천재인듯 저 삐용삐용 했는데 왜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 양초로 뭘 해야될까 양초가 아니라 성냥으로 그냥 곰인형한테 또 가야되나 바로 그냥 또 바로 가야돼요 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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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시칼 시칼 못잡나? 시칼로 그냥 흐허헛 후들이참접자 펴드린데 어?! 어?! 어 나 왔어 아아악 크흐흐삭 아 나 생각없이 봤어 니.. 남 miser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유카? 아 유카 유 Vin 유카 여기 있다 으흐허허 유카 아 저거 의자 의자네 의자 이제 알았어. 저거 의자였어. 저거 의자. 의자. 의자가 점프하고 있었어. 의자가 어떻게 점프를 하고 있냐. 참나. 일단 가볼까? 의자한테. 여기선 점프 안 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스켓데 하고 의자로 와야겠구만. 자, 저장하고요. 흥미진진한데. 그만 차가게 나가. 미치겠다. 못 찾겠다. 캐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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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나는 연어 언제나 술라. 의자! 가자! 그래 가자! 큰 다음에 큰 다음에 또 저장? 이.. 참 나 이게 뭐 이러냐 어! 왜 여기 있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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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아니 근데 쟤 왜 저기 있는 거야? 옆에 있었잖아 잠깐만 자 왜 저기 있는거야 지금 그럼 여기로 다시 가볼까? 아! 옆방으로 옮겨갔구나 힌트 2위 있다 읽으시겠습니까? 네 주적자로부터 도망칠 방법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격퇴 포인트를 찾아서 사용하는 것 또 하나는 이동한 문이나 장소의 수가 일정 횟수를 넘으면 주적자는 사라집니다 격퇴 포인트는 뭘까? 아아 그 던지는 거? 그냥 미친듯이 도망다니라 이거네 그냥 없어질 때까지 미친듯이 도망다니라 이거 아니야 침대 밑에 뭐가 있어 오케이 빨리 꺼내 꺼내 뭐 있으면 꺼내라고 어떻게 꺼내지? 꼬챙이 꼬챙이 요까! 요까 꼬챙이 어딨어 꼬챙이 침대 밑에 뭐가 있잖아 꼬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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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밑에 뭐가 있는데 지금 꼬챙이가 없어갖고 내가 문이 잠겨있고 저 열쇠 뭘까 침대를 어떻게 밀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없어요 밀 수가 없어요 뭔데요 나 홀로 숨바꼭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왓쌤의 공포라디오도 못 봤니 끼지매야 왓쌤의 공포라디오를 보면은 그런 거 그냥 재미로만 듣고만 그냥 넘어가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왓쌤님이 몇 번을 말했는데 이 끼지매야 왓쌤의 공포라디오도 못 봤니 미치겠다 가자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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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아아아 짜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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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되지? 잠깐만 저장 좀 할까요? 어? 여긴 저장이 안 되나봐 아 쫄끼 때는 저장이 안 되네 그냥 여기 계속 둘까? 그냥? 짜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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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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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꺄하하하 언제까지 오는데? 꺄아아아아아 꺄아아아 ㅋㅋㅋㅋㅋ 됐다! 됐고만 저장 어? 저장 왜 왔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저장이 안되지? 아저씨 보러 갈까?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보고? 뭘 보고? 어? 뭘 보고?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보고싶지 않아 와 보고싶지 않은데 아까 보고에서 딱 멈췄죠? 나는 그래서 보고싶지 않았는데 보고에서 딱 멈췄길래 아저씨한테 보고하는 줄 알았어 ㅋㅋㅋㅋ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보고! 아저씨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쳐왔다구 뭔가가 떨어져있대요 서쪽 방에 열쇠를 찾았습니다 오케바리 누구의 피일까? 누구의 피일까? 누구의 피일까? 아까 얘가 그리고 곰인형을 보고 있었는데 인형이 있다 그래 인형이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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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집애 예쁜 옷은 많았구나 서쪽 방 요건가? 문이 잠겨있다 요건가보다 저장 저장하고 아이템 성냥 여기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성냥은 서쪽 방에 열쇠 뭐야 어? 뭐야 서쪽 방에 서쪽 아닙니까? 이 서쪽이 아닌가? 으흠흠 흠흠 내려가볼까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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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서쪽 방 이쪽인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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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냥이는 여기서 사용할 수 없어 멍청아 이거 아닌데? 이건가? 성냥은 여기서 설명할 수 없어 멍청아 이것도 아니야 어딘가? 어딜까? 여긴가? 여긴가 보다 그렇지 열렸어 저장해야지 나는 저장의 노예 정말 뭐야 야동인가? 깜짝이야 절전모드였구나 어째 이건? 나 홀로 숨바꼭질? 그나저나 의자에 앉아서 보면 안되나? 정말 다리 아픈데 나 홀로 숨바꼭질이랑 다른 말로 나 홀로 술래잡기라고도 불리우는 것 원래는 강영술이나 주술 등 의식같은 일에 쓰였다고 한다 망영 등 망영 등이 성불하지 못한 영혼들은 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러내어 인형 안에 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영혼과 접촉을 영혼과 접촉을 취하거나 주술자로서의 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다만 영적인 예감이 좋거나 영혼에 타고난 사람은 나 홀로 숨바꼭질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 홀로 숨바꼭질을 할 경우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나 홀로 숨바꼭질이 원인이란 건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분명히 이 사이트에 찾았다 미치겠다 나 홀로 숨바꼭질을 끝내는 방법 뭐 이 가이 어? 야! 아! 오지마!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도망갈 때도 없는데 오 오 오 저리 가! 짜식겠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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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